홍연출의 Dreambox 파리의 한 아파트에 둘이서 몰래 도망쳐와가지고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남자 주인공 대그리유의 아버지가 굉장히 진노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대그리유를 잡아오게 하겠다 뭐 이런 소식이 만홍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만홍에게도 호강을 시켜줄 테니 자기에게로 와라 라고 하는 유혹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 때문에 자신들의 이별이 다가왔음을 느낀 만홍이 부르는 곡이 바로 이 곡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Allong, 가자, Il faut, 여기서 이름 비인칭 주어죠. 그래야만 해,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는 뒤에 계속 나오겠죠. Pour lui même, 그 자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 대그리유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해.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야만 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Mon pauvre chevalier, 나의 가련한 불쌍한 기사야. Allong, Il faut pour lui même, mon pauvre chevalier, Allong, Il faut pour lui même, Mon pauvre chevalier, Allong, Il faut pour lui même, mon pauvre chevalier. Oh oui, 그래, c'est lui que j'aime.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지. 내가 사랑하는 건 그 남자밖에 없어. Et pourtant, 하지만, je visite aujourd'hui. 오늘 나는 망설여. 왜냐하면 지금 상황도 안 좋고, 나에게 때마침 유혹적인 제안도 들어왔는데, 나 스스로, 만홍이란 여자는 내가 굉장히 허영기가 좀 있고, 그런 유혹에, 물질적인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또 스스로도 굉장히 잘하는 여자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행복하지만, 좀 가난한 이런 생활, 그런 것들이 조금 망설여져. Oh oui, c'est lui que j'aime. Et pourtant, j'hésite aujourd'hui. Oh oui, c'est lui que j'aime. Et pourtant, j'hésite aujourd'hui. Non, non, 아니야. Je ne suis plus digne de lui. 나는 ne plus, 그러면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의 표현이죠. De lui, 그에게 내가 더 이상 digne,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Non, non, je ne suis plus digne de lui. 여기 ne 발음, 냐옹 할 때 발음 유의해주세요. Non, non, je ne suis plus digne de lui. J'entends cette voix. 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대요. 어떤 목소리냐? Qui m'entraîne? 나를 부추기는데, contre ma volonté. 나의 의지에 반해서 나를 부추기는 목소리를 듣는데요. 어떤 목소리인지 바로 뒤에 나옵니다. Manon, manon. Manon, ah. Tu sera reine. Sera는 être 동사의 미래 형태인데, 너는 여왕이 될 거야. Reine par la motte. 미에 있어서는 예쁜 걸로 말하자면, 아주 정점에 있는 여왕이 될 거야. 지금 좀 가난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호강을 시켜주겠다. 나에게 오기만 하면 이런 부자의 제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더 권력이나 화려한 부를 누릴 수 있을텐데, 라는 유혹이 굉장히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벌써 그 유혹에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이런 뜻이 들어가 있죠. J'entends cette voix qui m'entraîne, contre ma volonté. Manon, manon. Tu seras reine. Reine par la beauté. J'entends cette voix qui m'entraîne, contre ma volonté. Manon, manon. Tu seras reine. Reine par la beauté. Je ne suis que faiblesse. Ne, que, 그러면은 부정의 뜻이 아니라, 단지 뭐뭐만 하다. 오직 뭐뭐다. 라는 강조의 뜻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나는, Je suis faiblesse. 굉장히 의지가 약해. 약할 뿐이야. 그리고, que, ne, que에 또 걸렸죠. 그래서, fragilité. 그리고 부서지기 쉬울 뿐이야. 나는 그렇게 막, 큰 죄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조금, 의지가 약하고, 의지박약이야. 라고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비난하지는 말아줘. 라는 뜻. Je ne suis que faiblesse et que fragilité. 아, malgré moi.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Je sens, 나는 느낀대요. couler mes larmes. 나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내리네. 아, malgré moi. je sens, couler mes larmes. 아, malgré moi. 지워져버린, 빛바래버린, 이 꿈 앞에, l'avenir, 미래가, aura-t-il les charmes? il aura-t-il 도치를 해서, 의문문을 만든 건데, oha-il 이러면, 발음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t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발음이, 매끄럽게, 예쁘게 되기 위해서, 삽입이 된 때가 되겠습니다. il aura-t-il les charmes? 여기서, l'avenir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는 앞으로 뺐고요. 이 뺀 것을, 뒤에서, il이라는 빈칭 주어로, 받아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가, aura-t-il 가질 것인가? avoir 동사의 미래 형태죠? 가질 것인가? 무엇을? les charmes. 매력을 가질 것인가? 그런데, 이 매력이 어떤 매력이냐면, 이미 지나가버린, 아름다운 날들의, 매력을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대그리오와 이렇게 보냈던, 이런 아름다운 시간들, 이 날들처럼, 나의 미래, 내가 앞으로 선택한 이 미래 또한, 그렇게 아름다울까? 대단한, 내 미래, 내 미래, 내 미래, De ces beaux jours Déjà passés? Devant ces rêves Effacés L'avenir Aura-t-il Les charmes De ces beaux jours Déjà passés? Aura-t-il 여기부터 본격적인 Aura-t-il Adieu 영원히 안녕, 헤어질 때 쓰는 그런 안녕이라는 뜻이죠 Notre, 우리의 petite table 작은 테이블라 Qui, 이하가 어떤 테이블인지 꾸며주고 있는데 Nous, 우리를 réunis 맺어준, 연결시켜준 테이블이래요 Si, souvent 너무나도 자주 이 씨는 수벙을 강조해서 꾸며주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를 맺어줬다, 연결해줬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르면서 생활을 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자주 마주 앉았던 그런 우리를 이어줬던 그런 식탁이여 안녕 이런 뜻입니다 adieu adieu 안녕 우리들의 작은 식탁 식탁 우리에게는 아주 컸던 작은 식탁 크기는 작지만 그 의미만은 굉장히 컸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죠 adi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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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re petite table 우리가 서로 서로 서로를 바짝 끌어안고 on tient 유지를 했다 굉장히 작은 방이어서 거의 껴안고 지내야 되는 정도의 그런 가난한 그런 방을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on tient on tient c'est inimaginable si peu de place en se serrant on tient c'est inimaginable si peu de place en se serrant adieu notre petite table 안녕 우리들의 작은 식탁이요 en même verre 하나의 같은 잔 그러니까 그냥 한 개의 잔이 était être 동사의 반과거 형태죠 반과거라는 시제는 어떤 액션을 나타내는 것보다 지속된 상태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뒤를 보시면 le nôtre 우리의 것이었어 우리의 것이었다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액션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것이었잖아요 쭉 그렇기 때문에 반과거 시제를 쓴 거고 돈이 없어서 잔도 하나밖에 구비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잔 하나로 우리가 서로 뭔가 마실 것을 나눠 마시고는 했었지 adieu notre petite table en même verre était le nôtre adieu notre petite table en même verre était le nôtre 우리 각자는 chercher les lèvres de l'autre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랩, 입술을 chercher, 찾았대요 이는 장소를 나타내는 대명사고요 quand il buvait 그가 마실 때 한 개의 잔을 가지고 뭔가를 나눠 마시고 뭐 이럴 때면 서로의 입술을 누가 먼저라 할 거 없이 이렇게 찾고는 했었다 아, 아 pauvre 아, 가엾은 친구여 친구라고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사랑하는 des gieux 를 뜻한 거겠죠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는가 여기서 꿈은 감탄사를 만드는 꿈은 얼마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pauvre ami, 왜 이렇게 아, pauvre ami, 왜 이렇게 이렇게 Quand ils buvaient et cherchaient les lèvres de l'autre, à pauvre amie, comme ils m'aimait. Adieu, notre petite table. 안녕, 우리들의 작은 식탁이여. 영원히, 영원히, 안녕. Adieu, notre petite table. Adieu. Adieu, notre petite table. Adi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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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ieu.